경찰서 오긴 왔는데 전설보다 더 지독한 놈이 있습니다 죽었다 보이지도 않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스치면 사망이고 오는 것 같은데 운다 야야야 미안해 잠깐만 잠깐만 우와 최악이다 와 짐승이네 링게는 도구를 써야 된다 안돼 아이구야 아아 펄스마인 플라즈마 마인보다 펄스마인이 쟤네 그 로봇형 몹들한테 직빵이었어 폴아웃 예전 것들은 폴아웃 예전 것들은 아무튼 병신이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병신이 된 것 같아요 다 썼어 얼마나 달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어설트로는 최악이야 어 쏜다 어우 많이 달았다 역시 기별이 안가니 이건 어디다 쐈지 아 달질을 안오지 으어 죽는 줄 알았잖아 죽는 줄 알았잖아 죽는 줄 알았잖아 어디 있는 거야 이 새끼 저기 보이면 저게 되나봐 스텔스로 들어가나봐 으아 폭발하나 안돼 확인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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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구요 이야 뭐 이런 놈이 나있대 쎄 정도껏 쎄지 유치장은 또 인도니아 난데없이 불안하게 안에 저런 놈 한 마리 더 있으면 최악인디 최악의 최악이다 깜짝이야 이씨 없네요 아무것도 으음 으음 흥흥 음음 음음 trading 포드라이라 음음 음음 흥흥 웹 кус 같이 자, 여덟개 찾았습니다. 이제 두개 앞으로 남았네요. 전설이다. 어라? 진짜. 루턴트랑 서로 싸우게 하자. 루턴트 자폭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소리만 나 불안하게. 있다. 오, 소리가 이렇게 나. 있다, 여기. 나도 당했다. 나도 당할 건 없잖아. 전설이었구나, 네가. 제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공기 떨구게 하구요. 공기 떨구게 하구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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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 보자. 킬. 루트. 리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뭔가 또 대단한 건가. 확인해보죠. 어허. 당신되었구요. 외설 사건. 우선 동부경찰서로 가면 되겠네. 동부경찰서 왔습니다. 어허. 어디니. 1층이라 하는 것 같아. 비겨, 임마. 아휴, 정말. 열어보자. 1층이라 Weldon. 10회식 얻어있습니다 니꺼와 대화를 합시다 에이 니키보이 찾았습니다 자 잠깐 자 잠깐 독자적인 조사를 하러 떠난 것 같은데요 에이티의 공연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정말 대단한 것들이예요 그리고 아직도 코드 파트너가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옛 프로세서를 통해 1,9,5,3,7,2,8,406 앤드류역에 있답니다 찾았어요 드디어 근데 달려가야 돼요? 니마 달려가야 됩니까? 어딘데 달려가요? 거기가 달려가야 돼요? 어딘데요? 잠깐 지도로 확인해 보죠 앤드류역에 그냥 가면 되잖아 앤드류역에 그냥 가면 되잖아 빠른 이동하면 와 있겠죠? 아이고야 아이고야 야 이 잔칭이들아 엠칭이들아 앤드류역에 쫌브 어이 앤드류역에 쫓아 에헤헤헤 방심했나봐 하하하 얘네들은 에디 윈터의 부하들 같은건가? 카운터 전설 무기 어딨어? 전설이 두마리야 왜 카운터 오우 방어가 됐습니다 좋아요 행운 좋아하네 125원짜리 그래도 행운이 플러스 2면은 나쁘진 않네요 앤드류 역 드디어 왔다 앤드류 에디 윈터 한번 혼꾸냥을 내주는게 어떨까요? 저 랩하니? 랩을 하듯이 뭐가 있지? 레이더 소굴인 것 같습니다 레이더 소굴인 것 같습니다 진단은 어그를 끌고 있네요 크리티칼이 터졌네요 크리티칼이 터졌네요 너무 무미건조해 대한 우리가 워 프리티칼이 거꾸로 전해드려야겠다 슬라이딩 태클이 어떻게하는거야 너무 궁금하네 슬라이드도 달려가다가 펀치 누르면 되나? 죽었어 너네 끝 이게 전설이랜다 아 쓰레기 더럽게 쳐나오고 양아추인위 네? 엄청 안단다 기회주의자는 또 뭐야? 기회주의자란 놈 또 처음 보는데요? 기회주의자라는 모브는 처음 봤어요 어? 네임드 모브인가 본데? 이 와중에 천만하게 들어가도 죽으려고 죽였어요 별건 없어요 여기다 좋았어요 4 0 6 살아있다 굴인 상태로 내가 눈을 눈에 올려줄게 자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에디 윈터 200년 동안 굴이 되서 200년 동안 이 안에 살았다는 것 자체가 좀 희한하다 그렇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기분이 좋은가봐 사람을 만나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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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참 깜찍이 있어요 까불고 있습니다 이 딘터 약해요 이기 죽이게 해 주죠 나를 총을 쏠 얘기할 기회도 없이 죽자 이기 죽을때는 없어요 뭐 할려고 아이템은 챙겨야지 잠깐만 아이 따라가보자 뭘 할려는거야 친구가 어디 가려는거야 이곳은 200년전 자 이제 목적의식이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실수가 되어서라도 되어 서라도 보복을 했으면 된거지 뭐 그냥 다른 역사의 메카의 아이를 어떤 동일한 쇼가 시내의 새로운 역사 모르겠지 않습니다 나 너는 왜 말이야, Nick? 당신은 마지막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당신은 또 다른 Nick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당신을 나는 그 다음 쉽다 하지만 아니 나는 Nick Valentine 내가 그 기억에 있는 그 남편의 희생에 모든 그 나쁜 놈의 간섭을 가고 remember I was in an emergency room for some lab to go for some lab in Cambridge to get the neurotrans, whatever. I knew that I was in a trash heap. My family, my home, my entire life, gone. Then I discovered all those things that they weren't even mine. The only time I was, belonged to Nick. I hope we win the last hint of that whole thing I was winning. I could find them free. punya jangan list with you, when, what I finally realized after all this company was the taking down winter wasn't about Nick or Jenny awes even you or me it was about justice about doing what's right and that's act of goodness, that's ours All the good we've done, that's ours, and ours alone and even if that's only one thing I can ever claim as mine 이웃, 닉, 인스튜트, 제이원이안지만 제이원이 그럼 죽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당신이 없을 수도 있는지 부족하지 않냐 당신이 어깨가 없을 수도 있지는 않는다 그런지 너한테 고맙게 될 수 없을 수도 있겠지 에이! 이것은 고사적으로 지키고 싶어 이 기후에 부족하지 않겠지? 네, 괜찮다, 당신의 방에 있잖아 그런데 이것을 말하자마자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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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럼, 여기 계신 분은 여기 계신 분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네, 그렇군요. 여행과 함께 계신 분은 더 관심이 없으시다면 당신은 당신이 자신의 시간을 원하셨으면 좋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하자. 듣고싶어. 그럼, 여기 나가자. 기분이 언짢네요? 딱히 좋은 게 없다는 게 와, 정말 좋은 게 없네 어! 세이프 있다 됐다 쓰레기만 있어라 쓰레기만 있는 곳이대 버블헤드도 하나 없어? 이런 퀘스트를 했는데 자, 파이퍼를 만나러 왔는데 파이퍼 어디 있니? 파이퍼 뭐 한 거죠? 야호과이? 야호과이가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지금? 저기 너무 조금 나는데? 내가 죽겠는데? 놀래라 파이퍼 짜흥 파이퍼 짜흥 어디 있니? 파이퍼 짜흥 농사를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파이퍼 여기 있는 거 알고 있어 어딨어? 이 잡꽃 맥크레티가 농사짓고 있다 오호 파이퍼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다 줬잖아 그거 어? 못 들어오니 너? 뭔 오류에 빠졌길래 못 들어오는 문만 뜨고 대화도 할 수가 없고 얘는 움직이지를 못하고 아주 쓰레기 게임이구나 문에 걸렸나? 문에 걸렸나? 문에 걸렸나? 문에 걸렸나 봐 대화가 안 돼 찾아왔는데 이게 뭐야 치기 내가 미치겠다 야 한숨이 자고 무슨 일이 벌어져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뼈다귀와 1시간만 자죠 푹 쉬었다 1시간만 자도 아주 그냥 튼튼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걸렸어 이상하게 오 오 갑자기 앞으로 왔어 깜짝이야 하지만 대화는 안 돼요 네 네 네 여기 하나씩 하나씩 네 네 다들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와 미치게 콘솔 쳐볼게요 TCL 됐다 야 콘솔을 쳐서 이거를 해야지 들어가냐 어? 또 걸리네? 예? 음... 대화도 안 되고요 대화가 안 돼 아예 바닥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얘 어쩌다 바닥을 뚫고 들어갈거지? 뭐야 잘못 눌렀어 콘솔 나오니? 나오니? 나올 수 있니? 못 나온다 자 여러분 나가 게임 껐다 켜야 돼 아이고 안 되고 있어요 파이퍼 됐다 가자 갑시다 가자 가자 파이퍼 너 내가 짐 몇 개 줬던 거 같은데 네 나 너는 마침내 네 kay 보고 갈게요